어어 내가 저기 앉을까? 자기가 저기 앉았으면 그냥 여기 앉을까? 여기 앉을까? 이렇게 앉을까? – 뒤집어 – – 야, 너무 큰가? 자이님 음료수 환타 하나만 주세요 응? 응 잘가서 콜라를 하자 아 그래 그럼 콜라예요 콜라를 하자 네 콜라 못 넣어봐요 어 콜라 못 넣어봐 콜라 못 넣어봐요 콜라 못 넣어봐요 콜라 못 넣어봐요 아 됐겠다 어? 아 이제 식텐데 뭐 해가지고 간장은 뭐 왜 제가 먹을지? 왜 이렇게 안 넣었나? 갈비살 2인분이라 냉면이랑 된장 하나만 넣어봐요 냉면하고 된장 네 네네 식초 넣으면 더 안 넣어봐요 식초 넣었지 괜찮구만 밥 더 잘라놓고 안 짜신다 ㅋㅋㅋㅋ 몇몇 사람 먹고 있냐 무슨일이고 이 소스 맛있다 응 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안을 좀 바다가 응 넣었는지 나 아니 이 이 이 이 이 네 이 감사합니다.